기획사 대표 김종승이 의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두 번째 김종승이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협박행위에 대한 수사 미진 의혹 세 번째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 네 번째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의혹 여섯 번째 부실한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 자료의 의도적인 기록 편찰 누락 의혹 여섯 번째 알려진 장자연 문건 외에 추가 문건 이른바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일곱 번째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여덟 번째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상 의혹의 사항은 기존부터 제기되었던 것과 이번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장자연 문건의 진실성 및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 여부 장자연 씨가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한 폭행과 협박 피해는 판결에 의해 그리고 조사단의 결과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장자연 문건이 간인이 찍혀 있고 이름과 잡힐 사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소송용 문건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지만 김종승에 대한 압박이 되거나 실제 소송에서의 증거로 제출되어 김종승에게 불리하게 자용되기 위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자연 문건의 피해 사례를 서술형으로 기재한 알려진 문건에 이른바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이 즉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2009년 3월 윤모씨와 통화에서 유모씨가 목록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고 장자연씨의 지인 윤모씨는 2010년 6월 법정에서 사람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점이 주목되지만 여기서 언급된 목록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 장자연씨의 지인 윤모씨는 조사단에서 명단이 누가 어떤 의미로 작성하였는지 모른다는 장자연 취지로 진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모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작성되었다면 장자연의 피해와 관련될 수도 추측되지만 현재로서는 리스트의 실무를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장자연 리스트가 누구에 작성되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종승의 강압적인 술접대 지시와 강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종승이 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연기자를 개인적인 술접대 이용하거나 때로는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수사검사는 김종승이 장자연의 공포심을 위하는 술자로 참석을 강요했는지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막연히 장자연 문건 내용이 모호하고 윤모씨가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수사 미진에 해당하고 수사검사가 강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건에 기록 기재된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에 관한 김종승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드러났고 또한 하모씨에 관한 박모 사장의 지인인 한모씨와 김종승의 진술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을 하모씨로 오해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으며 또한 2007년 10월경 식사자리에서 박모씨와 장자연이 만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으나 확보되었고 이 박모씨에 대해 상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과 박모씨가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최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 이상 장자연 문건 속에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사 리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장자연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자연씨의 수첩, 다이어리, 명함, 휴대폰 등 다양한 주요 증거물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거나 누락되어 초동수세가 잘못된 점입니다.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여부 이와 관련해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박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기청장 조 모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호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이 중 중요한 진술이 장자연씨의 동료 윤모씨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윤모씨의 진술은 이중의 추정에 근거하고 있는 점 즉, 술에 약을 탔을 것이라는 추정 자신이 떠나는 성폭행 이유를 겪은 두 번째 추정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삼기 어렵고 배우 이모씨와의 대화 논의에 관한 정모 드라마 감독의 진술은 원 진술자인 배우 이모씨가 진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술 또는 물에 약을 탔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성폭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유모씨가 전 매니저였던 유모씨가 조사단 면담에서 한 진술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직접적 관련성이 있지만 유모씨는 정식 면담에서 해당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성폭행 의혹 부분은 장자연 사망 직후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성폭행이 사실인 경우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김종순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은 기록과 관련자의 진술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됩니다. 김종순이 국회의원 이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한 내용으로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김종순을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